치킨 배달 왔습니다 오늘은 쌤이 쏜다 쌤! 지갑에 이거 봐도 돼요? 응 헐 진짜 너무 귀엽다 으아! 아 근데 조금 질투나요 어? 쌤의 열아홉엔 제가 없잖아요 내 열아홉은 쌤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음.. 뭘 그런 걸로 질투하고 그러세요 그래도 이 시간엔 니가 있잖아 으아.... 쌤... 샤.. 사.. 사.. 사랑하오 깜研이다 먹어도 으응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